안녕하세요 제슨맘 장성숙입니다 AIDL 아이들 유현석씨가 만든 자동차죠 거기다가 내가 제슨을 얹었고 LED 어제 테스트한 거를 확장해서 여기 LED 선이 2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네 일단 트랜지스터가 1개밖에 없어서 요렇게 완성을 해 봤습니다 이제 바퀴 움직이는 코딩에다가 얘를 갖다가 어 부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또 해 봐야겠죠